안녕하십니까 도깨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유튜브를 올리게 된 것은 태풍이 와서 길을 헤매고 있는 지네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한 14cm 정도 되는 대형 사이즈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사이즈의 지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지네가 닭고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건조시켜 놓은 것을 한 조각을 줬더니 굶은 지가 오래됐는지 허겁지겁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지네를 당분간 집에서 키워볼까 합니다 자 유리병 사이즈를 눕힌 다음에 앞쪽에 숨구멍 숨구멍을 4개 뚫구요 그 다음에 안쪽에 조그만 티스푼 플라스틱 일회용 티스푼을 잘라서 수분 보충할 수 있게 물을 갖다가 조금 넣어 놨구요 음 그렇게 해서 유리병 어 한 20... 어... 한 20cm 정도 되는 어 20정수로 20원 2 3cm 정도 되는 유리병 이렇게 눕혀서 어 가로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어 어설프지만 이렇게 주방 위에 산반 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면 오니까 나름 제 나름 귀엽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잠시 지네를 감상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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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단문간 이렇게 진해를 키워볼까 합니다 또 제가 겨울 되기 전에 신기한 곤충들이 주택 싸움은 재미 아니겠습니까 또 신기한 곤충을 잡게 되면 저는 또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신기한 곤충 잡은대로 영상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